오늘은 우동이 만나러 가는 날 33주차 3일 우동이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갔는데 윤희와 우양이가 기다리고 있네요 안녕 맹우 형 안녕 아빠 있어? 아빠 만삭 우양이 오늘 우동이 33주차 만나러 가요 이제 사주면 우동이 만나는 걸로 왜 벗었어 잘생기게 해놨는데 귀염둥이 귀염둥이 순산하소 아빠도 서띠 우동이도 서띠 오늘은 33주차 태동검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게 132... 134... 이게... 애심양 박동소인가? 유씨가 뭐야? 몰라 바보 이게... 움직이는 건가? 모니터링 모드 아... 그때... 왕심양사였을 때보다 훨씬 더 최첨단 기계가 헤헤 음악에 칙칙칙칙 나옵니다 우양아 움직이지마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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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퇴동검사 잘 마치고 나왔어요. 아기는 지금 2.1kg 정도 나가고요. 몸무게가 주수에 비해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수술 날짜는 2월 24일로 잡았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2주 후에는 가서 막달 검사 할 예정입니다. 우영이가 이제 오빠가 돼야 되는데 우영아 파이팅해. 늠름하게 좀 지내자. 엄마 말 잘 듣고. 우영 파이팅. 엄마 힘들다 알았냐? 알았냐?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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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